허깨비야. 허깨비지. 무슨 도깨비야. 아유, 정말. 잘 봤어요. 다음 누가 할까요? 예인 아니면. 제가 할게요. 오케이, 예인. 유산됐대. 뭐라고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안 돼. 나이가 없으면 안 돼요. 엄마가 수술하라고 쉽게 간다. 그렇죠? 멀쩡한 아이. 엄마가 없으려고 한 거죠? 맞죠? 무서워. 우와. 저게 초반에는 사실. 그냥 정신 나간 것처럼 하는데. 뒤에 연기력이 장난이 아니네. 예인 씨 준비됐죠? 정신 나간 연기. 앞으로 오시죠. 이번에는 예인 씨가 이유리 씨 역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감정 잡으시고. 갈게요. 레디, 액션. 유산됐대. 뭐라고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안 돼. 나이가 없으면 안 돼. 아무것도 국잡일 게 없다고요. 진영이. 이게 없으려니 말이야. 네. 오빠가 수술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뭘 찍을래? 오빠가 없으라고 하시는 거죠? 뭘 찍을래? 야, 나이스. 야. 진짜 잘했다. 너 정신 나간 연기 좋다. 우와. 진짜, 진짜 잘했어. 야, 쟤의 이유로 연기가. 진짜. 지금, 지금 하셨어, 지금. 아, 예의도 잘한다. 나야 엄청 잘했어.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한다. 너무 웃겨. 자, 다음. 나뭇이옥을 갈게요. 나뭇이옥을 갈게요. 맛있죠. 그렇죠? 영상은 일단 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연기 엄마가 턱밭에서 고구마 허벅을. 고구마요. 그래, 고구마. 아니. 고구마요? 고, 박, 고. 고, 박, 고, 마.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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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마. 너무 웃겨. 야, 이거는 사실 진짜 우리 권영수 씨가 많이 패러디해서 정말 재미있게 나왔던 장면인 것 같은데 우리 여은 씨가 어떻게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어려워. 오케이. 그럼 여은 씨가 하고 제가 이순재 역할을 하고 박혜민 역할을 우리 미정 씨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서하나요? 앉아서 하나요? 앉아서 하나요? 앉아서. 앉아서. 자, 이렇게.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액션. 고구마, 호박은 몰라? 호박만 나는 너랑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고구마예요, 어머니. 음, 맛있다. 아, 마트 다녔셨어요, 어머니? 아니, 세찬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호박고구마요. 그래, 호구. 호구마요? 호박, 고, 그.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냉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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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밥 산 걸 시끄럽게. 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남은 선생님. 그러니까. 아, 진짜. 냉냐? 냉냐? 아, 근데 지금 저는 네 분의 연기력이 만약에 상, 중, 하가 있다면 중, 상, 그 사이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데요. 연기는 따로 트레인을 받는 거죠, 진짜로. 한 번 받았어요. 한 번 받았어? 근데 톤들이 되게 안정적으로 되게 잘해가지고. 잘했어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